음악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자취하고 하숙을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되어서 결혼 전까지 한 곳에서 2년 이상 산 곳이 없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6년 동안 산 곳은 장로의 신학대학교입니다 신대원 3년 그리고 대학원 2년인데 왜 6년이냐 제가 신학대학원을 재수를 했습니다 재수할 때도 제가 장신대 기숙사에서 살았습니다 엘림 기숙사라고 소양관하고 지금 성교관 그 중간에 지금은 없는 건물이지만 그곳에서 저는 아둘람굴과 같은 곳을 경험하면서 그곳에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나오는 다윗이 도망쳤던 환란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가 숨어있던 곳처럼 엘림 기숙사에는 장신대 학생들보다 외부에서 있는 참으로 힘들고 어렵게 사는 이들이 더 많았습니다 하루는 제가 신대원 입시 준비를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지쳐있는데 엘림에 사는 전도사님이 힘을 주시겠다고 라면 한 그릇 하시죠 해서 저는 식당에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엘림 기숙사 방으로 데려갑니다 방에 들어갔더니 종류별로 라면이 있고 브루스타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라면을 끓여 먹고 제가 혹시 김치는 없지요? 라고 했더니 옆방에서 김치를 가져오고 앞방에서 단무지를 가져오십니다 아 정말 여기가 원통한 자들이 회복되고 치유받는 아둘람굴이구나 저는 그 라면을 먹고 신대원에 합격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장신대 와서 은혜로 저는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신학대학교는 은혜만큼은 신학과 이론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치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장신대 6년 동안 있으면서 모든 것이 익숙하고 편합니다 단 한 곳 익숙하지 않은 곳이 있는데 바로 이곳 한경직 기념 예배당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는 저희 신학대학원 동기들끼리 항상 채풀으로 올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여기 한경직하지 않니? 채풀 때 오시는 목사님들마다 항상 경직이 돼서 말씀을 제대로 못 전하십니다 떠시기도 하고 다른 말을 하시기도 하고 장신대 모든 것이 편한데 여기에 서 있는 것이 가장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무겁고 진중한 마음으로 여기 서 있는 이유는 참 목회자의 길을 깨닫게 해주신 한경직 목사님의 이름으로 지어진 이 예배당에서 어떻게 하면 목사님께 누가 되지 않는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그리고 신학교 다니기 참으로 힘든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 앞에 신학교의 선배로서 가르치고 꾸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위로를 드리고 또 은혜를 나눠야 하는 마음으로 매우 무겁고 진중하고 어렵게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신 오늘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힘든 시대를 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어떻게 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까 묵상하던 중에 제가 하나님께 받았던 위로를 여러분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갔더니 유학 먼저 간 선배들이 가능한 빨리 은행 카드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은행에 가서 은행 체크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그 카드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생전 처음 미국 마트에 가서 미국 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별거 살 것은 없었지만 몇 개 물건을 사고 판매대 위에 계산하고자 올려놓았습니다 그때 판매대에 있었던 계산원은 흑인 여성이었습니다 제가 카드를 내미니까 계산을 하면서 제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학 온 지 1년밖에 되지 않았으니 뭐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I am sorry, excuse me 라고 하면서 제가 못 알아들었다 몇 번 반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흑인 계산원이 저를 보고 살짝 비웃는 표정을 짓더니 길게 나오는 연수증을 탁 끊고 갑자기 손으로 꼬깃꼬깃하더니 조그만 공을 만들더니 제 있는 바닥 밑에 던져버렸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인종차별을 당한 거죠 저는 미국 중상층 아이비르그의 똑똑한 백인에게 인종차별을 당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먼저 인종차별을 당한 것은 흑인 여성으로부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 그 당한 것은 무시가 아니라 심각한 인종차별인데 바로 그 상황에서 제가 꼬깃꼬깃해져서 밑에 던져버린 저를 인종차별하고 던져버린 그 종이 영수증을 다시 바닥에서 들고 그걸 하나씩 펴고 그 흑인 여성 계산원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Thank you very much 제가 그 사람에게 감사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밖에 나와서 기숙사에 가는 짧은 그 길 가운데 제 인생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비참함과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늘 인종차별 당하는 흑인에 대해서 우리도 같은 유색 인종이니까 그들에게 동정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맞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흑인에게 인종차별을 당한 것입니다 제 마음은 너무나 속상했습니다 영어를 알아듣지 못한 것에 자괴감이 생겼고 그곳에 제가 그렇게 인종차별을 당하고 무시를 당한 곳에 오히려 Thank you 라고 얘기한 것에 너무나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유학 초기에 저는 그 경험 이후에 유학을 적응하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히 제가 인종차별을 당한 것인데 내가 영어를 못해서 내 잘못이지 내가 멍청해 보여서 혹시 내가 목사처럼 보였나? 내가 유학 와서 유학 안 왔으면 이런 고생 이런 아픔 당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잘못해서 내가 잘못해서 내가 잘못해서 생긴 일처럼 나를 탓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제 유학 내내 제 마음속에 남아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저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영어를 못 알아들은 것 뿐인데 제가 죄인처럼 늘 살아오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섬기는 교회에서도 거꾸로 제가 누군가에게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129년이 됐습니다 건물을 77년도에 지었고 50년 가까이 된 오래된 건물입니다 성도들이 사용하기에도 예배드리기에는 문제가 없지만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 장애인 성도들에게는 매우 불편한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하자마자 장애인 성도님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턱도 내리고 층계도 많이 줄이고 가능하면 자동문으로 만들어야 한다 라는 것들을 장노님과 상의하면서 몇 가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예배당 안에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장노님께서 함께 저희들 동의해 주시고 그 공간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성도님들께 문의를 했습니다 어떠시냐고 그런데 놀랍게도 장애인 성도님들은 그 공간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반대하셨습니다 이유는 그 공간을 만들면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배려를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런 곳이 오히려 자기들이 벌칙을 받는 것 같다 곧 너희들은 의자에 못 앉으니까 편안한 의자가 있는 곳에 자리를 마련해 줄게 원하지 않는 동정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너희들이 자꾸 컴플레인하고 불평하니까 저기 저 한 곳에 너희들끼리 모여서 손 들고 있어 라고 하는 벌칙을 받는 느낌을 받는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저희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고 더 이상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에게 배려와 이해 차원으로 한다는 것이 때로는 그들에게 조롱을 느끼게 하거나 마음을 더 불편하게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에 우리의 생각에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묻죠 선생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인데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맹인이 된 것이 죄 때문입니까? 눈에 안 보이게 된 것도 그 자체로 억울하고 속상한 일인데 그것을 죄라고 여겨야 하나? 지금 제자들이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제가 영어를 못하는 것이 그렇게 인종차별 당할 만큼 잘못된 일이고 죄를 진 일입니까? 저희 교회 장애인 성도님들이 느끼는 것처럼 저 구석에 장애인석을 가라는 것은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죄인인가? 내가 나를 벌세우려고 저 벽에 모두 모아서 손들려고 하는 이야기인가? 라고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죠 2절에 제자들이 배려하는 척 이해하는 척 날 때부터 그 맹인에 대해서 저것은 혹시 부모의 죄입니까? 혹시 다른 사람들의 문제입니까? 라고 묻는 것은 위선이죠 한편으로 보면 제자들의 이 질문은 마치 자신들이 대단한 신학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저 이 모습 자체는 제자들의 위선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제자의 모습 가운데 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질문을 받으시고 3절에 답을 하신 것은 대단한 신학적인 함의를 가지고 답하셔진 것이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들립니다 그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다 너의 잘못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저는 대학 중간에 IMF를 맞았습니다 대학 3학년 때 내년 취업을 하려고 곳곳에 회사들이 취업 설명회를 하는 곳에 가서 아 저 회사를 내가 내년에 들어가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해 겨울에 IMF 금융위기를 맞춰서 대한민국 전체가 파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취업문이 막혔습니다 1999년 겨울에 10대 기업 중에 단 한 기업도 정직원 신입사원을 뽑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를 비롯해서 4학년 동기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을 겪는가 입시도 바뀌어서 새로운 시험으로 보았는데 IMF를 맞아서 취직도 하지 못하게 되는 도대체 우리는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일들을 겪고 있는가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신대원을 준비했습니다 같이 취업을 준비하던 선배 형님이 제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IMF 때문에 신학교에 가는 거라면 정말 탁월한 선택이다 내가 종교 사역을 배웠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한다더라 넌 정말 대단한 선택을 했어 그 선배는 제게 좋은 뜻으로 얘기한 것처럼 얘기했지만 저는 그 이야기를 곱씹고 또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속상했습니다 나는 매우 진지하고 큰 결심 가운데 신대원에 지원했는데 저와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이 신대원 또는 신학교에 가길 원하셨던 분들의 눈이 아니라 세상 기준으로 보니 IMF로 모두가 취업을 하지 못하고 절망과 좌절을 경험하는 같은 세대들에게 제가 신학대학원을 진학하고 신학교에 가는 것은 어찌 보면 그들에게는 사치처럼 보일 수 있겠구나 제 자신에게는 죄인이 되는 기분으로 신학대학원을 다닐 수밖에 없는 현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신학대학원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지금도 그때 그 당시 함께 어려운 삶을 나눴던 그 세상의 친구들에게는 큰 빚을 지고 사는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그런 시대적인 경험을 갖고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여러분이 죄인처럼 느껴지고 나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 같은 일들 2014년 4월 제주도에 수학여행을 가던 고등학생 300여 명의 학생들이 진도 앞바다 깊은 바다에 죽어갔습니다 지금 살아있다면 어쩌면 지금 이 채풀 시간에 그때 그 죽어가던 학생들 중에 몇 명이라도 이곳에 여러분과 함께 앉아있을 수도 있겠죠 사람이 304명이 죽거나 실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누가 그것에 대해서 내 잘못입니다 내가 그 아이들을 한 명이라도 더 건지지 못해서 내가 책임을 느낍니다 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신에 시간이 지날수록 그때 살아남은 친구들 남아있는 부모들이 얘기합니다 그냥 내 잘못이라고 얘기하자 그때 내 친구랑 함께 저 가판 위로 올라가지 못한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자 수학여행 보낸 내 부모의 죄라고 생각하자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희는 또한 작년 10월 그 세월에 참사를 경험했던 동년배 159명의 친구들을 이태원 작은 골목에서 너무도 어이없는 상황에서 그들을 세상으로부터 떠나보내게 했습니다 그때 세상을 떠난 이들 또한 여러분의 친구들 아닙니까? 세상이 그렇게 희망, 희망 외치는 젊은 세대 청년들 아닙니까? 그 참사 후 1년이 지났지만 그 사고에 대해서 죽고 고통받아 아파하는 자들이 있지만 어느 누구 하나 정말 그때 내가 손을 더 뻗지 못해서 그 청년 하나 살리지 못했습니다 내 책임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자가 없습니다 이 땅에 내 자녀들 청년들이 황망하게 죽어가는데 누구 하나 진심으로 책임을 지는 자가 없습니다 법적인 책임을 그들에게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진심으로 청년의 시대라고 얘기하면서 그 죽어가는 청년들 앞에 눈물로 내 책임입니다 얘기하는 자가 없다는 것이죠 한국교회도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외칩니다 젊은 세대를 살려야 한다 청년을 세워주고 주일학교에 투자해야 한다 그러나 세상에서 그들에 대한 문제 젊은 세대들에 대한 문제가 생길 때마다 교회가 이렇게 외치지요 하나님 누구의 잘못입니까? 저들의 부모의 잘못입니까? 그들의 잘못입니까? 우리는 마치 전혀 책임이 없는 것처럼 그 제자들의 모습이 각 교회에 어쩌면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청년, 청년 외치고 주일학교 살리자 외치면서 그 반대편에서는 젊은 세대를 두고 트러블 메이커라고 얘기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생각을 외치는 교회에 여러분, 젊은 세대, 청년이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에 오겠습니까? 그 가운데 저는 바로 여러분이 우리 한국교회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믿습니다 한켠에서는 여러분을 두고 과거의 장신대가 높은 경쟁률을 가졌는데 그때 그 모습이 없으니 지금 이 신학교가 참 걱정이다 저물어져 가는 신학교의 모습이다 얘기하지만 저는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누구 하나 신학교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는 이 시대에 이렇게 신학교의 자리를 찾고 계신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께서 5절에서 말씀하신 세상의 빛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이 어려운 시대에 신학교의 교수님들과 신학교의 직원들과 그리고 여러분의 동료들과 같이 바른 소명,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신다면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신 그 기적의 사건을 여러분에게 경험하게 해주실 것이라 저는 믿고 이 시대를 고치고 치유할 세상의 빛의 역할을 여러분에게 주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저와 같은 기성세대에게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제가 한참 목회할 때 내 잘못이다 내 죄 때문이다 내 문제 때문이다 절망하고 좌절하는 영적 고민 속에 빠져 있을 때 매일같이 찾아가서 기도해드렸던 암투병하셨던 장노님이 갑자기 별세하시고 한 청년이 찾아와서 교회 다니지 않는 청년인데 마음이 너무나 힘들어해서 목사님 한번 기도만 해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교회 일이 바빠서 미루고 미뤘는데 그 청년이 끝내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내가 목회하는 이 자리가 맞는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좌절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고 장영희 교수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직접 만난 건 아닙니다 책으로 만났습니다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책으로 그분을 만났습니다 장영희 교수는 생후 1년 만에 소아마비가 되었습니다 1급 장애인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장애와 세상의 편견과 싸우면서 서강대 교수도 되고 샘터 잡지와 조선일보 칼럼을 쓰면서 대중적 인기도 얻으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수필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장영희 교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늘 목발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목발이 자신의 몸과 똑같은 부분입니다 그 불편한 몸 때문에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법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 앞에서 같이 놀아주는 친구도 하나 없이 덩그러이 혼자 있을 때 그곳을 지나던 역장수가 목발을 짚고 있는 어린 장교수에게 다가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괜찮아 괜찮아 그 말과 함께 깨어 두 개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때 소녀였던 장교수는 그 뜻을 잘 알지 못했다고 수필집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괜찮다는 건지 몰랐다 돈 없이 깨었을 공짜로 받아도 괜찮다는 것인지 아니면 목발을 짚고 살아도 괜찮다는 말인지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날 마음을 정했다는 것이다 세상은 그런대로 살만한 곳이라고 좋은 친구들이 있고 선의와 사랑이 있고 괜찮아 라는 말처럼 용서와 너그러움이 있는 곳이라고 믿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괜찮아 바로 이해할 수 없는 그 한마디가 그 한마디가 어린 소녀였던 장교수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오며 인생 전체가 장애물 경계하겠다고 생각했던 이 어린 장교수에게 평생 살아가게 될 용기가 되는 말은요 엿장수가 이야기인 괜찮아 괜찮아 였습니다 너의 잘못이 아니야 괜찮아 제가 한참 목회에 좌절하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이 장교수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제기해 주신 메시지였습니다 괜찮아 김목사 괜찮아 주영아 괜찮아 너의 잘못이 아니야 저는 저와 여러분이 괜찮아 너의 잘못이 아니야 라고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 하나님의 위로를 세상에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평생 죄인처럼 실패자처럼 살아가게 될지 모를 장영희의 구수에게 희망을 준 사람은 그 유명한 불같은 영적인 지도자 목사 아닙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유명한 정친들이 아니고요 늘 친근하게 인사해 주던 동네 엿장수 아저씨였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무엇이 될까 어느 자리에 오를까 생각하면서 이곳에 있길 원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전하는 자가 될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치열하게 고민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기도하는 것보다 찬양 가운데 더 많은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제게 경험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훈과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재능과 또 그런 달란트를 주신 것을 몇 푼 아르바이트 레슨비를 받고자 하는 것에 하나님의 재능을 쓰지 마십시오 다위처럼 악기로 노래로 악령을 쫓아내고 병든 몸을 치유하는 능력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교과, 신학과 여러분, 신대원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이 품고 있는 그 소명을 오늘 본문 6절의 말씀대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진흙에 여러분의 인생의 눈물을 함께 짓이겨서 아픈 세상을 발라 치유하라고 여러분을 이곳 이 선지 동상에 부르신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신로함의 기적을 맛보게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장친들 모든 구성원 여러분 밤의 시대, 어둠이 가득한 세대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잘못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세우시지요 그러나 빛으로 영광받는 자리에 가지 마십시오 빛이 필요한 곳에 가십시오 목사가 아니더라도 직분을 갖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주의 부르심으로 장로의 신학 대학교를 나온 여러분이라면 어떤 모양, 어떤 모습으로든 세상에 참된 위로를 주는 주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신로함의 기적을 매 순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시대의 아픔에 멀리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를 신학교에 부르신 하늘의 음성을 들어 이 땅의 고통에 함께 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제 그들을 위로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학부 신학과 기교과 교음과 신학 대학원생 뿐만 아니라 교수들과 교직원, 교내 청소하고 관리하는 모든 이들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장신대를 빛나게 하는 모든 이들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여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그 감사가 성지 동산 가득하여 추수감사들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강구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